미국 연방법에 따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셨거나 운명 선정을 받으시는 승객 여러분에서도 비행기 탑승 및 타기시는 물론 비행기 기내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. 벨프형 마스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 마스크 착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민영사상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델타항공 158편 디트로이팅의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탑승 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탑승 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탑승 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탑승 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